우리 강남, 강북 사역자분들 안녕하세요. 한 주 동안 잘 지내셨나요? 오늘도 제가 기도하고 사역자 훈련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목요 사역자 조장 훈련으로 우리를 불러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귀한 사역자분들이 날마다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 춘만을 누리면서 그리스도의 절대 제자로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함께 말씀 나누는 가운데 우리 모든 사역자분들이 말씀 사역자로 세워지게 도와주시옵시고 현장의 모든 곳 속에 말씀 운동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전하는 저와 또 말씀 받는 모든 사역자분들에게 성령의 춘만함을 도와주시옵시고 말씀을 방해하고 집중하지 못하게 만드는 모든 흑감의 세력이 그리스도 이름 앞에 결박되고 추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너무 반갑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목요 사역자 조장 훈련을 유튜브로 함께 나누게 돼서 너무 감사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지난주부터 우리 현장에서 중요한 사명자를 만났을 때 현장에서 중요한 우리 사명자를 만났을 때 그 사명자를 사역자로 또는 제자로 훈련시키기 위한 우리 말씀들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 저번주, 지난주 첫 번째는 우리 구원의 길 십자가의 도가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구원의 길을 함께 나누기 시작했지요. 이 구원의 길이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귀한 시간인데 우리 보통 악기를 다루는 사람들이 하는 말이 하루 정도 악기를 하지 않으면 내 자신이 알고 또 이틀 정도 악기를 연습하지 않으면 우리 스승이 알고 3일을 내가 악기를 연습하지 않으면 관계도 안다는 이런 말이 있듯이 우리가 이 구원의 길 속에 있지 않으면 가장 먼저 내가 영적 상태를 내가 알고요. 이틀 우리가 이 구원의 길 속에 있지 않으면 사단이 알고 신방 오기 시작하고요. 또 3일 정도 이 구원의 길 속에 우리가 있지 않으면 금방 우리의 눈이 창세기 3장, 6장, 11장 속으로 돌아가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이 구원의 길 속에 있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한 것인데 구원의 길 속에서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가 날마다 구원의 길을 선포하면서 근본 문제와 그 근본 문제의 답이 오직 그리스와 함께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내 자신에게 각인하고 뿌리를 내리는 시간이 되어진 거고요. 또 이 구원의 길이란 것은 뭐냐면 무엇을 하기 전에, 하기 전에, 또 어디를 가기 전에 또 누구를 만나기 전에 이 구원의 길을 선포하면서 흑암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하는 비밀이고요. 또 세 번째는 우리가 이 구원의 길을 쓰는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이 구원의 길 속에서 나의 인생의, 나의 인생의 주인이 오직 그리스라는 것을 날마다 내 자신에게 선포하는 시간이죠. 우리 귀한 모든 사회자분들이 이 구원의 길 속에서 정말 중요한 이런 비밀들을 누리시기를 예수 그리스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우리 두 번째 우리 말씀 운동과 우리 말씀 사역자의 자세라는 이 말씀을 듣기 전에 1분 구원의 길을 한번 쓰려고 그래요. 이번 한 주가 우리 1분 구원의 길을 또 나의 것으로, 나의 보검으로 만드는 우리 시간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 날짜를 적는 게 너무 중요해요. 10월, 오늘 15일이죠. 10월 15일인데 제가 교회에서 제가 백승인이 우리 사역자들 사역자들을 놓고서 우리 만약에 1분 구원의 길을 한다면 창조주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 행복하도록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사단에게 속아서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나게 됐습니다. 그때부터 불행하게 살다가 불행하게 살다가 결국 죽어서는 지옥에 가게 됩니다. 살아기 말하신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누굴 보내주셨냐면 구원자를 보내주셨습니다. 그 구원자가 예수 그리스토이십니다. 예수 그리스토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셔서 근본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이 예수님을 그리스토로 영접할 때 우리가 행복하게 살다가 죽어서 천국에 가게 됩니다. 지금 이 시간 예수님을 나의 그리스토로 나의 주인으로 영접합니다. 이렇게 1분 구원의 길을 날마다 무엇을 하기 전에 또 가기 전에 누구를 만나기 전에 또 선포하고 내 자신에게도 또 선포하는 우리 귀한 사역자들이시기를 예수 그리스토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우리 골롯에서 우리 1장 28절에서 우리 29절 말씀을 함께 보면서 우리 오늘 말씀 사역자의 자세라는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골롯에서 우리 1장 우리 28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골롯에서 우리 1장 28절에서 29절 말씀 우리 2절 말씀 다 찾으셔서 같이 우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믄 각 사람을 그리스완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하미니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에 역사를 따라 힘을 다여 수고하느라 아멘 오늘 이 말씀 가지고 우리 말씀 운동과 말씀 사역자의 자세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말씀 운동이란 것은 뭐 달합방과 우리 개인 양육 또 지교회를 말할 수 있는데 이것은 분명하게 성경 공부와 다르기 때문에 말씀 운동이라 하죠. 또 많은 우리 현장에서 말씀 우리 사역자분들이 말씀을 전하실 텐데 왜 우리가 이 말씀 운동을 해야 되는지 선언적으로는 우리가 왜 이 말씀 운동을 해야 하는 해야 하는 우리 이 이유에 대해서 함께 보려고 해요. 우리가 우리가 현장에서 말씀 사역을 하고 있는데 왜 그 말씀 운동이 중요한지 된 이유를 알고 시작하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첫 번째는 창세기 우리 1장 2절에서 3절 말씀 보면 이 땅에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의 기품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혼 수명위에 운행하시라 하나님의 이르시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다고 말씀하고 있죠. 이 땅이 가장 먼저 우리 혼돈하고 또 공허하고 흑암위에 있었다고 우리가 말씀 운동을 하지 않으면 우리 인생이 이 혼돈과 공허와 흑암 속에서 완전히 무질서 속에 살 수밖에 없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이 이르시래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다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 이 무질서가요 질서로 바뀌어지기 시작해요. 우리가 현장에서 말씀 운동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 말씀이 없으면 우리 인생이 혼돈과 공허와 흑암 속에 날마다 갇혀서 살 텐데 이 무질서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질서로 바뀌어지기 시작하고요. 또 우리가 말씀 운동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 누가 보금 1장 37절 말씀에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으리라 라고 말씀한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능하지 못하는 것이 없다는 말씀이죠. 이 말씀은 우리가 절대 불가능 절대 불가능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 절대 가능으로 절대 가능으로 바뀌어진다는 말씀이죠. 또 우리가 현장에서 말씀 운동을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디모데우서 디모데우서 3장 16절에서 17절 말씀 보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한다고 말씀하고 있듯이 우리가 현장에서 말씀 운동을 할 때 모든 말씀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한다. 온전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바꿔나가시고요. 또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냐면 모든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신다. 이 능력을 주신다는 것은 뭐냐 우리에게 힘을 주신다는 말씀이죠. 또 우리가 현장에서 말씀 운동을 해야 될 이유가 뭐냐면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에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자유의 날성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홍과 영과 및 간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또 마음과 생각의 뜻을 판단한다고 말씀하시듯이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 우리의 모든 간절과 골수 또 우리의 영과 또 홍과 우리의 마음과 생각까지도 하나님은 전 인격적으로 꼭 영혼뿐만이 아니라 전 인격적으로 모든 것을 치유해 나가신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가 현장에서 말씀 운동을 해야 하는 이유가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또 마지막으로 보면 우리 아모스 아모스 우리 8장 8장 11절에서 13절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느냐 모든 사람들이 갈아여 쓰러진대요. 모든 사람들이 갈아여 쓰러지는데 특별히 젊은인 사람도 갈아여 쓰러지는데 그 쓰러지는 이유가 뭐냐면 양식이 없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해서 쓰러진다고 말씀하고요. 우리가 현장에서 말씀 운동을 하지 않으면요. 불신자들은요. 12가지 문제 속에 사단이 가져다주는 이 12가지 문제 속에 쓰러져서 죽을 수밖에 없거든요. 이 문제 속에서 다시 설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고 다시 설 수 있는 그 힘이요. 어디서부터 오냐면 말씀에서부터 와요. 우리 모든 사육자분들이 현장에서 왜 우리가 말씀 운동을 하고 있고 또 그 말씀 운동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그 이유를 아시고 오늘도 현장에서 말씀 운동하시는 말씀 사육자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음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 운동에는 중요한 키가 우리 세 가지가 있는데요. 가장 중요한 키가 뭐냐면 메신저 메신저인 말씀 사육자예요. 말씀 사육자가 너무나도 중요하고 우리 두 번째 키는 어떤 키가 있냐면 우리 전략 말씀 운동을 할 때도 어떤 전략을 가지고 하는데 그 전략이 뭐냐면 말씀 운동 이 말씀 운동의 운영이에요. 어떻게 이 말씀 운동을 내가 오늘 짧게 10분에서 20분 정도 할 때 그 말씀 운동을 어떻게 운영하는지 서론 본론 결론은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그 운영이 너무 중요하고요. 또 세 번째는 어떤 것이 중요하냐면 메시지인데 이 메시지라는 것은 많은 말씀이 있겠지만 꼭 전달해야 될 이 세 가족에게 꼭 전달해야 될 내용을 말하죠. 이 세 가지만 잘 되어줘도요. 현장에서 말씀 운동이 확산되기 시작하죠.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메신저인 말씀 사육자인데 말씀 사육자가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문이 열리고 그 말씀 운동이 확산되어지는 모든 키가요. 말씀 사육자에게 달려있어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말씀 사육자의 자격 우리가 이 말씀 사육자의 중요한 이 자격을 보면요.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말씀 사육자가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되냐면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 속에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 속에 이 구원의 감사와 감격이 넘쳐있는 사육자이기 시작해야 돼요. 우리가 말씀 운동을 많이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사육자 마음 속에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정말 구원받았다라는 그것에 날마다 감사함이 넘치고 감격하고 거기에 확신이 있는 사육자가 말씀 사육자예요. 우리 단일 목사님이 우리 교육자 수련회를 매년마다 할 때마다 목사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뭐냐면 우리가 교육자이기 전에 어떤 목회자이기 전에 중요한 게 뭐냐면 날마다 우리 마음 속에 구원받은 것으로 감사하고 그 감격이 넘치냐 만약에 구원받은 것으로 감사가 없으면 그거는 가짜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만큼 우리가 말씀 사육을 현장에서 많이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의 마음 속에 이 구원의 감사를 갖는 것이 너무 중요하고요. 또 말씀 사육자가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되죠.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은 뭐냐면 기도하는 사람을 말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 우리가 현장에서 그 사람의 마음의 문이 열리거나 말씀 속에서 은혜를 받는다는 것이요.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없죠. 우리가 아무리 막 말씀을 열심히 준비해서 간다 해도 하나님께서 그 시간에 은혜 주시지 않으면 완전 스폴로 돌아가는 거죠. 그것처럼 하나님을 의지하는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날마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사람이 말씀 사육자의 자격이 있는 거고요. 또 무엇이 자격이냐면 영혼을 사랑하고 영혼을 사랑하고 또 더 중요한 것이 뭐냐면 전도에 대한 영혼 사랑과 이 전도에 대한 가슴이 있는 사람이 말씀 사육자예요. 영혼을 사랑하지만 전도에 대한 가슴이 없는 사람도 있어요. 또 영혼을 사랑하지 않지만 전도에 대한 가슴이 있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 어떤 한 가지가 아니라 내가 영혼을 사랑하면서 전도에 대한 그 가슴이 있는 사람이 말씀 사육자죠. 그래서 잠원 우리 잠원 24장 11절 말씀을 보면요. 너는 사망으로 끌려가는 자를 건조주며 사륙을 당하게 된 자를 구원하지 아니하려고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듯이 불신자는 마귀의 종로로 타면서 사망으로 끌려가고요. 또 사륙을 당한다고 말한 것처럼 이런 안타까운 삶을 살 수밖에 없죠. 거기에 대한 불쌍한 마음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전도하고자 하는 그 마음을 갖는 자가 말씀사육자라는 거예요. 우리 귀한 모든 사육자분들이 정말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 속에 구원받은 것 속에 감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기도하고 또 영혼사랑과 이 전도의 가슴을 갖는 우리 귀한 사육자들이시기를 예수 그리스음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말씀사육자가 가지고 있어야 될 말씀운동의 그림이에요. 우리 말씀사육자가 가지고 있어야 될 이 말씀운동의 그림인데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눴던 우리 골로스에서 우리 1장 28절에서 29절 이 말씀처럼 각 사람을 그리소를 전파하면서 각 사람을 권하고 또 뭐라고 말하냐면 각 사람을 가르치고 각 사람을 완전한 자로 세우라고 말씀하고 있죠. 각 사람을 권한다는 것은 뭐냐면 각 사람을 권한다는 것은 뭐냐면 복음을 선포하는 것을 말하죠. 복음을 선포하고 그 복음을 선포해서 그 사람이 요한복음 1장 12절에 그리소를 영접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방치하지 말고 아 너 이제 하나님의 자녀에 알아서 살아라 라고 하고 방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그 자녀를 가르치라고 각 사람을 가르치라고 말씀하고 있죠. 각 사람을 가르친다는 것은 뭐냐면 베드로전서 우리 2장 2절 말씀에 너희는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고 말씀하고 있듯이 왜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냐면 날마다 말씀을 들으면서 말씀으로 양육받으면서 믿음이 성장해 나가라고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그 자녀를 말씀으로 양육하는 것을 말하고요. 말씀으로 양육하면서 그 사람을 그리스 안에서 완전한 자 완전한 자로 세우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완전한 자가 어떤 자냐면 그리스 안에 있는 절대 제자를 말하죠. 이 제자로 세워지면 그 제자가 다시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에 모든 족속으로 가서 다른 또 제자를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을 말해요. 말씀 사역자가 어떠한 그림을 가지고 있어야 되면 내가 1대1로 1대1로 누구를 양육한다고 할 때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포해서 구원의 길을 말해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요.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면 말씀으로 양육하고 그 양육받은 그 사람이 완전한 자로 세워질 때까지 그 완전한 자가 다른 사람에게 또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을 수 있을 때까지 이러한 말씀 운동의 그림을 가지고 우리가 말씀 운동을 하는 것이고요.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말씀 사역자의 자세예요. 말씀 사역자의 자세인데 말씀 사역자가 가지고 있어야 될 이 자세 어떻게 보면 중심을 말하겠죠. 그 중심에 따라서 문이 열리거나 문이 닫히기 시작하거든요. 말씀 사역자가 어떠한 자세를 가지고 있어야 되냐면 우리 대살로니카 전서 대살로니카 전서 우리 2장 우리 7절에서 8절 말씀에 바울이 대살로니카에 있는 제자들에게 뭐라고 하냐면 내가 건의 있는 건의 있는 모습으로 너희들에게 나갈 수 있지만 그 건의 있는 모습으로 나가지 아니하고 어떤 모습으로 나가냐면 영적 유무와 같은 마음으로 나아갔다고 말씀하거든요. 우리가 말씀 사역자로서 새가족을 양육할 때요. 건의 있는 모습으로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영적 유무와 같이 알려주는 자세가 필요해요. 결국 말씀을 가르치긴 해야 되는데 각 사람을 가르치라고 말씀하실 겸에 가르쳐야 되는데 그 가르치는 자세가 건의 있는 자와 같이 내가 어떤 건의를 가지고 말하는 것처럼 들리면 문이 닫혀버리고요. 영적 유무와 같이 내가 알려주고자 하는 그 마음을 가질 때는 문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우리 말씀 사역자의 자세가 뭐냐면 건의 있는 자가 아니라 영적 유무와 같은 그 자세를 가지기 원하시고 또 어떤 자세를 가지기 원하시면 요한복음 우리 13장 1절에서 15절 말씀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닫히시죠. 예수님께서 제자의 발을 닫히신다는 건 세종로의 세종로의 자세를 말하는데 세종로는 어떤 사람의 종이죠. 종인데 어떤 종을 말하냐 섬김의 섬김의 종을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말씀 사역자로 현장에 들어갔을 때요. 우리가 섬기는 마음으로 들어가길 원하세요. 섬기는 자세라는 것은 뭐냐면 어떠한 이익과 동기와 유익을 가지고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 자체를 섬기는 자세를 말해요. 우리 말씀 사역자들이 자꾸만 실수하는 게 뭐냐면 자꾸만 말씀을 양육하면서 그 사람이 나를 통해서 변화받은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이 동기와 이익과 유익에 대한 마음을 가질 수 있거든요. 하나님은 이 마음을 버리고 정말 세종로처럼 종의 자세처럼 성김의 마음을 가지고 가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귀한 모든 사역자분들이 말씀 사역자처럼 정말 말씀 사역자의 자격 말씀 운동의 그림 말씀 사역자의 자세를 가지고 말씀 운동을 확산시켜 나가는 우리 귀한 사역자 되시기를 예수 그리슴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 전략인 우리 말씀 운동의 우령이에요. 우리가 말씀 사역자로서 개인 양육도 하고 또 뭐 달합방도 할 수 있고 지교회 속에서 말씀도 전할 수 있는데 그 속에 나름대로 서론과 본론과 결론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길 원하세요. 이 서론과 본론과 결론의 것은 어떤 교제 속에 나오는 그 서론과 본론과 결론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오늘 이 시간 속에서 내가 어떻게 말씀 운동을 운용하겠다라는 그 서론과 본론과 결론을 말하거든요. 가장 먼저 서론 속에서 말씀 사역자가 이 서론 속에서 무엇을 양육받는 사람에게 전달하기 원하시면 보금을 각인시키기 원하세요. 가장 먼저 보금을 각인시키기 원하시죠. 왜냐하면 세가족일수록 이 보금을 자꾸만 잊어버리도록 사단이 방해를 하지요. 보금을 잊어버린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원래 인간 우리 원래 인간이 창세기 우리 1장 27절에서 28절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고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 행복하도록 지음을 받은 인간을 말하죠. 그 원래 인간이 행복하게 지내다가 결국 창세기 3장 1절에서 10절 말씀에 사단에게 속아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떠나게 됐죠. 하나님을 떠날 때부터 모든 각종 많은 문제들이 생기기 시작하죠. 정신문제 육신문제 이번 주에 일어났던 모든 문제가 결국 하나님을 떠난 그 상태에서부터 온 문제를 말하죠. 이런 모든 문제들이 오는데 그 문제를 해결하신 이 근본 문제를 해결하신 분이 누구냐면 마태복음 1장 21절에 예수님이시고 그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느냐 하면 마태복음 16장 16절에 그리스도의 일을 하셨다는 것을 선포하는 거죠. 그 그리스도로 오신 예수님을 우리가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할 때 그 예수님을 우리 마음속에 영접할 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위드의 축복을 누리기 시작하죠. 그래서 새가족일수록 이 복음이 원래 인간과 하나님을 떠난 문제와 하나님을 만나는 길과 하나님을 만났을 때 오는 그 축복 그것을 계속해서 말하면서 복음이 각인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세 가지 혹시로 자꾸만 예전 옛것으로 자꾸만 돌아가기 때문에 복음이 각인되길 원하시고요. 또 본론 속에서 우리가 이 본론 속에서 본론이라는 것은 뭐냐면 교제에 나와있는 그 말씀을 나누는 것인데 말씀이 각인될 수 있도록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각인되는 것이죠. 왜 말씀이 각인되어 되냐면 늘 이 세 가족은 어떤 문제 속에 있냐면 새로운 갈등 속에 새로운 갈등 속에 있는데 그 갈등 속에서 말씀으로 인도받고요. 이 갈등 속에서 우리가 불신앙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선택하고 또 말씀으로 인도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말씀 운동이죠. 이런저런 많은 갈등들이 오지만 그 갈등 속에서 내가 불신앙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선택하고 또 새로운 갈등 속에서 말씀으로 인도받으면서 믿음이 성장해 나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본론 속에서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가 말씀 운동을 하면 보통 교제를 10분에서 20분 정도 함께 말씀을 나누죠. 그러면서 주 1회 지금은 어떻게 보면 주 1회를 만나서 말씀 운동을 같이 하고 있는데요. 정말 집중적으로 집중적으로 치유해야 될 사람이 있으면 날마다 말씀 운동을 해도 너무 좋아요. 날마다 만나서 말씀 운동을 하기 시작하면 주 1회 했던 것보다 훨씬 빨리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죠. 그래서 날마다 주 3회로 2회로 1회로 바꿔가듯이 그렇게 약속한 시간을 정해서 말씀을 나누기 시작하고요. 또 그러면서 우리가 무엇을 하기 시작하면 교제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달합방의 명교제 보금편지 보금편지가 있고 또 지금 우리 교구 많은 현장에서 개인양육 교제 이 개인양육 교제 우리 39가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런 교제들을 나눌 수 있는 거죠. 개인양육 39가는 제가 대학부 사역할 때 대학렘넌트한테 이 39가를 다 타이핑하라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파일로 만들어서 저희 대학렘넌트랑 함께 이 교제를 나눠서 했었는데 지금은 많은 우리 교구 현장 속에 이 교제가 퍼져가지고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 귀한 모든 지역의 사역자분들도 개인양육 39가를 가지고 또 사용하면서 말씀 운동을 할 수도 있고요.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보금편지를 하던 개인양육 교제를 하던지 중요한 게 뭐냐면 예화가 어떠한 예화가 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남을 수 있도록 도와주기 시작해야 돼요. 왜냐면 새가족은 자꾸만 예화된 거 또 간증한 거 포럼한 것이 남고요. 말씀이 안 남을 안 남을 때가 많거든요. 근데 중요한 거는 예화가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을 때 대살로니카 전서 우리 2장 13절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을 때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해요. 본론 속에 우리가 말씀 각인한 것은 뭐냐면 예화가 각인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각인돼서 그 사람에게 말씀이 역사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 시작하는 거죠. 마지막 우리 서론 본론까지 여기까지 하면요. 일반교회가 하고 있는 성경 공부하고 똑같아요. 일반교회에서도 성경 공부할 때 복음도 얘기할 수 있고 말씀도 얘기할 수 있거든요. 이게 이렇게만 하면 성경 공부하고 똑같은데 이 속에서 반드시 사역자들이 결론 이 결론은요. 사역자들의 가슴속에 있기 시작해야 돼요. 사역자들의 가슴속에 있다는 것은 뭐냐면 사역자들의 가슴속에 있지 않으면 할 수 없어요. 또 사단이 사역자들을 속여서요. 여기까지만 하고 기도하고 마치게 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중요한 게 아까 말한 것처럼 영혼사랑과 전도에 대한 가슴이 있으면 결론이 자연스럽게 나오기 시작합니다. 이 결론이 뭐냐면 다른 것을 각인시키는 게 아니라 전도를 각인시키는 걸 말해요. 이 전도를 각인시키는데 부담 주지 말고 그 양육받는 사람에게 부담 주지 말고 가랑비 전략처럼 하나 조금씩 조금씩 이 말씀이 전도가 각인되어서 본인이 직접 전도 대상자를 낼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죠. 그래서 이 함께 이 양육하는 사람하고 전도 대상자 이 전도 대상자를 선정하고요. 그 전도 대상자를 선정해서 함께 우리 기도하고 그 전도 대상자를 놓고서 함께 기도하고 1분 3분 5분 구원의 길을 대신 선포하는 거죠. 선포하면서 어떤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선포하냐면 에스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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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6장 26절 말씀에 어떤 말씀 굳은 마음이 그 사람의 굳은 마음이 부드러운 마음이 될 수 있도록 그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선포하기 시작하죠. 굳은 마음이 부드러운 마음이 돼야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니까 그래서 에스겔 36장 26절 말씀을 붙잡고 그 전도 대상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구원의 길을 쓰기 시작하죠. 그러면 어느 날 시간표가 와요. 어느 날 그 전도 대상자에게 반드시 하나님은 시간표를 주신대요. 그 시간표 속에 그 전도 대상자를 우리가 하고 있는 이 말씀 운동에 초청할 수도 있고요. 또 우리가 직접 방문할 수도 있고 다른 좀 멀리 있는 지역이라면 다른 사역자들을 연결해 줄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 새가족과 양육받는 사람은요. 전도 대상자를 놓고 선정하고 기도하고 시간표가 온 것도 아는데 이 초청과 방문과 연결이라는 이것을 모르기 때문에 놓칠 때가 많아요. 시간표가 되면 그 사람을 이곳에 초청해보자. 함께 우리가 아니면 방문해서 가보자. 아니면 다른 사역자를 연결해 보자라는 것 속에서 계속해서 생명운동이 말씀운동이 전도운동으로 확산되어 질 수 있도록 가기 시작해 되거든요. 우리 귀한 모든 사역자분들이 이 말씀운동의 운용 속에 이런 중요한 전략들을 알고 서론과 본론과 결론을 가지고 보금을 각인시키고 말씀을 각인시키고 전도를 각인시키는 우리 귀한 사역자들 시기를 예수 그리스음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메시지인데 정말 새가족에게 꼭 전달해야 될 내용을 말해요. 메시지는 우리 양육 교재를 보면 보금편지나 이런 교재들을 보면 많이 나오지만 그런 것을 하면서도 이 새가족에게 꼭 전달해야 될 메시지가 있거든요. 그 꼭 전달해야 될 메시지가 뭐냐면 가장 먼저는 보금과 보금과 이 종교를 구별하도록 도와주기 시작해야 돼요. 이 보금과 종교가 구별되지 않아가지고 뭐 그 WCC 하는 목사님들이 이 보금과 종교가 구별되지 않아서 종교는 다 똑같을 거다 똑같으다 통합운동을 하는 거거든요. 하나님 우리가 이 보금과 종교를 구별하기 원하시죠. 이 보금과 종교가 구별되는 이 자체가 신앙생활에 어떻게 보면 이 신앙생활에 시작될 수 있어요. 보금과 종교를 구별한다는 것은 보금은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한 것이라면 종교는요 누구로부터 출발하냐면 나로부터 출발해요. 더 자세하게 말하면 사단으로부터 이 사탄으로부터 출발하는 것이 종교지요. 또 보금은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얻는다면요 이 종교는 믿음이 아니라 어떤 행위를 말하죠. 행위로서 또 노력으로서 구원을 얻는다고 착각하고 있어요.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이 행위와 노력으로 선행으로 내가 구원을 얻는다고 착각하는 것을 종교라고 말하죠. 또 보금이란 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 하나님이 주신 것이 뭐냐면 요한보금 3장 16절 말씀에 독생자를 주셨으니 라고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주신 예수 글서를 믿는다면 종교는요 인간이 만든 것 다른 말로 하면 우상이죠. 이 우상을 섬기는 것이 종교죠. 이 보금과 이 종교를 구별하는 것이 신앙생활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새가족과 우리 양육받는 사람들이 이 보금과 종교가 구별되기 시작해야 되고요. 또 꼭 전달해야 될 메시지가 무엇을 말하냐면 당신의 대적을 알라 당신의 대적을 꼭 알라라고 얘기해져거든요. 당신의 대적이 뭐냐면 어떻게 보면 마귀 이 사탄 이 귀신들이 우리의 대적이죠. 예전에는 우리가 불신자였을 때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는 유언복음 8장 44절에 너희 압이 마귀에서 났다고 어떻게 보면 마귀가 압이었죠. 이 이 마귀가 우리 압이었는데 이제는 그리스로를 통해서 어떻게 바뀌었냐면 완전히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순간부터 이 마귀가 대적으로 바뀌어진 걸 말해요. 대적이란 것은 뭐냐면 원수를 말하죠. 완전한 원수가 된 것이고 이 마귀가 인간을 어떻게 멸망 속으로 계속 빠뜨리냐면 영적 문제를 갖다 주면서요. 결국 이 땅에 우는 사자와 같이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자들을 찾아다니기 시작하고요. 또 어떨 때는 광명의 천사로 이 광명의 천사로 와서 또 속이기도 시작하죠. 결국 인간을 영적 문제 속에 이 영적 문제 속에 멸망시키는데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삼킬자를 찾아다니기도 하고요. 광명의 천사로 와서 속이기 시작하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러한 마귀가 전 세계를 이런 식으로 멸망시켜 나가지만 중요한 것이 뭐냐면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께서 이미 승리하셨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이미 승리하셨다는 것은 뭐냐면 창세기 3장 15절 말씀에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박살냈다. 이 말씀을 우리가 붙잡기를 원하시죠. 제가 여러 번 우리 포럼을 해드린 적이 있는데 어떤 이제 치사님이 보금 안에 들어왔는데도 자꾸만 밤에 잘 때마다 가위 눌림이 시작되는 거예요. 가위 눌려서 잠을 너무 자기가 힘든데 어느 날 캠프에 참석했는데 그 캠프에서 이제 강사 목사님이 이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오셔서 뱀의 머리를 박살냈다고 말씀하셔서 머리가 완전히 박살됐다. 그 건세가 완전히 끝났다라고 말씀을 선포할 때요. 그 여지사님 마음속에 그 말씀이 쏙 들어갔어요. 그렇지? 이 여자의 후손 대신 예수의 이 땅에 오셔서 뱀의 머리를 박살냈지 라는 메시지가 마음에 들어오게 된 거죠. 근데 그날 밤에 잠을 자는데 또 똑같이 가위 눌림이 시작되는 거예요. 가위 눌림이 시작돼서 막 좀 시달리다가 그 낮에 전도 캠프 갔을 때 들었던 그 말씀이 생각이 나가지고요. 그래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박살냈구나. 이 머리 없는 것이나 나와봐라고 선포할 때요. 그 가위 눌림에서 풀려졌다고 다시 그 가위 눌림이 없어졌다고 포럼하는 것을 듣게 됐거든요. 그만큼 창세기 3장 15절 말씀에 여자의 후손 대신 예수 글소가 뱀의 머리를 완전히 박살냈다. 그 건세가 완전히 끝났다라는 것을 우리가 붙잡기를 원하시고요. 또 이 예언이 요한복음 19장 30절에 갈보리산에서 예수님이 다 이루셨다고 말씀하셨죠. 그러면서 요한일서 3장 8절 말씀에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러 하십니다. 이미 그리스도께서 완전한 승리를 하신 것을 말하고요. 이 승리하신 그리스도께서요. 우리에게 신분과 건설을 주셨죠. 우리가 갖고 있는 건설가 뭐냐면 누가 보고 우리 10장 17절 말씀에 주의 이름으로 우리가 기도할 때요. 귀신들이 항복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귀신들이 항복한다고 말씀하고 있고 또 야고버서 우리 4장 7절 말씀에 야고버서 4장 7절 말씀에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마귀가 피하리라고 말했죠. 우리가 마귀를 대적하려고 마음을 먹을 때 마귀가 피한다고 말하고 있죠. 이미 우리의 대적이 이 마귀고 사탄이고 귀신인데 그리스도께서 이미 승리하셨고 우리에게 이 건설을 주셨다는 거 이것을 꼭 새가족에게 알려주기를 원하고요. 또 무엇을 우리가 알려주기를 원하냐면 새로운 갈등 속에 새로운 갈등 속에 영적으로 도전하길 원하세요. 아까 말한 것처럼 본론 속에 말씀을 각인시키는 이유가 갈등들이 많이 일어나는데 그 속에서 믿음을 선택할 수 있도록 돕는 거죠. 새로운 갈등들이 어디서부터 일어나냐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순간부터 신기하게 가정에서부터 이 갈등이 시작되고요. 또 직장에서 이 갈등이 또 시작되고 인간관계 속에서도 이 갈등이 시작되고 또 교회에서는 교회는 막 다 천사들만 있는 줄 알았는데 그 교회에서도 갈등이 새롭게 시작되기 시작하거든요. 이런 모든 곳 속에 도전하길 원하신데 어떻게 도전하냐면 가장 먼저 강단의 말씀 그 말씀을 붙잡고 날마다 인도받기를 원하신다는 것 내 생각대로 내 감정대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기 때문에 말씀 주시는 대로 우리가 인도받는 거죠. 그래서 10편 119편 105절 말씀에 주의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피치라고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인도받기 원하시고 또 우리가 무엇을 하기 원하냐면 기도 속에 기도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기를 원하시는 거죠. 이 힘이란 것은 뭐냐면 막 어떤 샘솟는 심도 말하지만 하나님이 그 갈등 속에서 우리 마음 속에 주시는 평안함일 수 있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고 말하는 것처럼 우리 마음 속에 평안함을 주시는 것을 누리기를 원하는 거죠. 그전에는 늘 마음이 불편한 것처럼 살았는데 정말 세상에 줄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는 그 평안함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받으면서 그 갈등을 넘어서는 거죠. 또 우리가 갈등을 어떻게 넘어서냐면 갈등 속에 자꾸만 그전에는 문제 속에 집착하면서 살죠. 어떤 문제가 일어나면 그 문제 속에 집착하면서 사는데요. 그 문제 속에 집착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보금 속에 보금에 집중하면서 그 문제를 초월하는 응답을 받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새 가족에게 이런 새로운 갈등 속에서 이런 말씀과 기도와 보금에 집중하면서 갈등을 초월하는 응답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길 원하시고요. 또 새 가족에게 꼭 전달해야 될 중요한 메시지가 뭐냐면 기도의 능력이에요. 기도의 능력인데 우리 기도라고 하면 영적인 가학이라 말하죠. 기도는 영적인 가학이라고 말하는데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기도할 때 반드시 일어나는 일이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 시작하고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요. 흑암 세력이 흑암 세력이 완전히 결박받고 떠나가기 시작하고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요. 주의 천군 천사가 천사가 동원되어지기 시작하죠. 이게 우리가 기도할 때 반드시 일어나는 일인 거죠. 하나님은 새 가족에게 우리가 기도할 때 그냥 단순히 주문 외우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흑암이 무너지고 천군 천사가 동원된다는 것을 동원된다는 것을 알려주길 원하시고요. 그러면서 중요한 기도의 비밀 속에 정시 기도 정시 기도의 비밀을 전달하기 원하세요. 정시 기도하는 게 뭐냐면 시간을 정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을 많은데 그 시간을 정해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 또 내 것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이것이 정시 기도의 비밀이고요. 또 그러면서 무시 기도 속에 우리가 24시 살기 때문에 24시간 동안 어떤 문제와 사건과 일가 많은 만남들이 있는데 그 모든 것 속에 하나님의 계획을 물어보는 것이 무시 기도죠. 이러한 기도의 능력과 기도의 비밀을 새가족에 전달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귀한 말씀 사역자로서 정말 보금과 종교를 구별하고 또 우리의 대적인 사당과 귀신 마귀가 완전히 그리스의 이름 앞에 결박됐고 무너졌다는 것을 알려주고요. 또 새로운 갈등 속에 말씀 붙잡고 도전할 수 있도록 그러면서 우리에게 주신 기도의 능력을 전달하는 우리 귀한 사역자들이시기를 예수 그리스므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결론에 말씀 사역자로서의 중요한 미션이 있어요. 이 미션이 뭐냐면 우리가 보통 100명에게 보금을 전하면요. 그 중에 한 10명이 보금을 받죠. 또 10명이 보금을 받았는데 그 10명 중에 한 명이 교회로 인도돼서 온 적이 많아요. 이 말은 우리가 반대로 100명을 전도하는 만큼 중요한 것이 새가족을 새신자를 양육하는 것이 중요해요. 내가 주중에 한 명을 새가족을 양육하고 있다. 아니면 연약한 자들을 양육하고 있다. 이 말은 주중에 100명을 전도하는 거고 똑같은 말이거든요. 그만큼 이 양육이 너무나도 중요한데 우리 모든 사역자분들이 어떤 미션을 갖게 원하냐면 양육 양육 대상자 양육 대상자를 놓고 기도하기를 원하세요. 이 양육이라는 것은 교육자만 또 지역장만 양육하는 것이 아니고요. 이미 보금 안에 들어온 모든 우리 사역자분들이 다 양육할 수 있거든요. 많은 우리 사역자들 조장분들이 양육하는 것을 많이 힘들어 하시는데 양육 받을 대상자를 놓고서 기도하기 시작하면요. 하나님이 반드시 힘을 주세요. 그래서 양육을 받을 그 대상자를 놓고서 기도하기를 원하시고요. 또 양육을 할 양육 메시지 기도하면서 양육 메시지를 내가 먼저 준비하기를 원하세요. 저는 저도 구원의 길이 제 것이 되고요. 구원의 길이 제 것이 되니까 하나님께서 영접할 많은 영접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될 그 사람들을 많이 붙여주셨거든요. 그러면서 그냥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끝났는데 제가 저 나름대로 양육 메시지를 준비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때는 유튜브 이런 게 없었기 때문에 보금 편지 이런 것들을 다 다운받아가지고 그 유목사님 하셨던 보금 편지를 이제 제가 먼저 듣고 메시지를 준비하게 된 거죠. 그 메시지를 준비하니까 하나님이 그 말씀을 들을 사람들을 붙여주기 시작했거든요. 우리 먼저 사육자분들이 양육의 메시지 보금 편지가 먼저 나의 것이 되고 또 아까 말한 것처럼 개인양육 39권의 이 메시지가 나의 것이 되어지는 그 순간부터요. 하나님은 또 사람을 붙여주기 시작해요. 이런 양육의 메시지가 준비되어지기를 원하시고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면 사역자의 영적 상태예요. 사역자의 영적 상태에 따라서 문이 열리는데 말 그대로 성령춘만 사역자가 성령춘만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은 반드시 전도의 문들을 열어주기 시작하죠. 이게 영적 상태를 유지할 수 있는 상태를 유지한다는 것은 뭐냐면 강단의 이 말씀 속에 내가 삶 오늘을 붙잡는 그 상태를 말하거든요. 그래서 삶 오늘에 대한 부분들은 또 우리 다음 주에 말씀으로 볼 텐데 이런 중요한 사역자분들이 미션을 붙잡고 오늘부터 양육 대상자로 기도하고 메시지를 준비하고 나의 상태를 성령춘만의 상태로 유지해 나가는 우리 귀한 모든 사역자들이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축복합니다. 그래서 양육하는 사람이 없다면 양육을 시작하는 것에게 도전하고요. 또 만약에 양육하시는 우리 사역자분들이 있다면 그 만약에 하나가 세계로 확산되어지는 귀한 축복이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축복합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귀한 모든 사역자분들이 현장에서 말씀 운동을 해야 될 그 이유를 찾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 말씀 사역자의 자세를 가지고 날마다 영정유모로서 또 세종로로서 섬기는 자세로서 말씀 운동을 하게 도와주시옵시고 또 우리 귀한 모든 사역자들을 통해서 모든 현장 속에 하나님의 말씀 운동이 확산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므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예수 그리스믹